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2007년도 그러면 2007년도면 벌써 16년 16년 그러면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52년생입니다. 52년생이요? 51년생 51년생이면 지금 토끼띠예요. 토끼띠 긴 생활에 여기서 그냥 같이 동거 동거 저 중간에 오셔서 지금 70세가 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고령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오래 근무하실 생각이셨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와서 보니까 또 마음에 드니까 더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서 계속 말리는데도요. 쉽지 않네요. 여기가 더 우리 집 같은 느낌. 집은 더 아파. 여기 보면 풀풀 나 기운이. 근데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 건강이 보이세요. 자녀들이 어머님 일 못하게 하고 싶은데 활기가 도니까 그냥 하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 남편도 영 말리지만 조금은 더 기다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간병하시면서 가장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감동적인 일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첫째 이제 일감사 쓰는 거 그거 너무 좋고요. 네. 이제 보호사들끼리 모여서 쓰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케어하는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취소하고 이런 것도 있고 환자분들이 제가 방을 옮기면 너무 못 늦어갖고 날 보러 와요. 가면서 막 눈물 먹으면 그런 거 너무 막 그런 놈도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많아요. 또 힘드신 일도 많죠. 힘든 거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하셨는데 네. 생각은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저희 와보니까 와 여기 너무 좋아서 우리 부모님을 빨리 모셔야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딱 드는데 네. 저도 시모님이 여기 계셨고 네. 친척분들도 계시고 이웃분들 이렇게 와 계시니까 저를 보니까 또 내 집 갔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느끼고 후일이 저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엄마가 여기서 십 몇 년 동안 일하신다 그러면 저는 저희 엄마 너무 아프실까 봐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죠. 그렇죠. 엄마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 그게 힘드신 것보다 보람이 더 크시니까 네. 나오시니까 더 즐거우신 거잖아요. 네. 완전히 좋죠. 세상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사장님하고 라운딩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자랑 좀 해주세요. 너무 정이 많으셔서 정이 많으셔서 지금 옆에 계시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렇고 너무 이제 우리한테 베푼 것도 많고 또 뭐 존엄케어라든가 그렇지요. 뭐 사무이탈 이런 걸 저들이 이제 실천하면서 우리 이사장님 머리가 너무 뛰어나시다. 그러니까 그 사무이탈을 지금 다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움직이는 환자 조금 눈치는 게 있는 분들 그렇지? 그런 어른들 관리할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어른들이 대학에 달렸어요. 우악서 이렇게 하면 막 많이 움직여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또 잠잠하게 쓰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하 환자분들은 마음을 저들이 이제 이제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면도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환자를 보시면서 그런 보람이나 이런 거 지금 크시잖아요. 근데 또 직장일을 해보면 동료들끼리 또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없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동료들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조금 종종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고 저랑 같이 짝을 하던 이제 애들이 나가서 밖에서 만나면 언니하고 난리 하나 맛있는 거 사리고 다들 동지이신 거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지금? 하루 쉬고 네. 그러니까 집에 가는 날은 이제 좀 처지지만 그래도 집에 좀 바나야 되잖아요. 반찬도 해 놓고 와야 되고 이제 이제 남편이 길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밥 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못 했거든.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는 막 대기 없겠거든요. 네. 네. 아유 집에 가셔서도 또 환자들 막 생각나시고 막 이러실 거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올 때는 기분이 좋지. 아유 참 보람이 쓰시겠다. 진짜. 그러면 거기 여기 오실 때가 그러면은 어머님 한 50대. 네. 그렇죠. 수중단에 오셔서 지금 70을 간 넘기신 거세요? 너무 오래 해 놓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산 증인이시고 아니 이렇게 진짜 오래 근무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월이 너무 빨랐어요. 길게 있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직장에 가도 거의 이렇게 탈진이 되고 아 이제 그만둘까? 그렇죠. 최후변경 해야 돼요. 아 네. 알겠어요. 이 음악이 나오면 이제 최후변경을 해야 되나요? 네. 최후변경 이제. 어머님 하시는 거 좀 봐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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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제 이렇게 가놨으니까 이제 이쪽을 돌려야 돼요. 이쪽으로. 예. 근데 지금 이름이 있어가지고 안에는 요렇게 가면 이걸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어른들 거의 마상 환자분이라 갖고 이렇게 살짝 잡아다녀서 이제 이걸 빼고 어르신 돌고 그래가지고 뒤에다 또 비계를 갖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또 앞에도 가줘야 돼요. 네. 앞에도 가주고 이래야 얼굴이 바로 돼. 안 그러면 귀가 또 눌리면 욕창에 날 항물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른들이 편안해. 네. 명수님. 우리 돌아봅시다. 저희변경 하세요? 돌릴게요. 자 그만. 그저 여기를 잡고 여기 잡아주세요. 네. 살짝 살짝 뜬고 이렇게 돌고 팔은 요쪽으로 요거는 많이 긁어가지고 자꾸 긁어 상처를 내서 요렇게 끼워놨어요. 아 팔을 많이 긁어 피부가 안 좋으셔가지고 자꾸 긁어가지고 요정같은 오피대를 썼을텐데 네. 네. 자꾸 긁어서 어쩔 방법이 없어. 아예. 그렇게 해서 요 패드는 또 보호대를 써야되니까 요래 놓으면 이제 아니 근데 환자분들이 반짝반짝 하세요. 아니요. 이쁘지 않아요? 원래 이쁘잖아 얼굴이. 원래 이쁘시기도 하지만 촉촉하셔가지고 반짝반짝 하세요 아주. 워낙 이쁘세요. 얼른 캐쳐 하세요. 얼른 놔야 해 놔서야지. 돌려야 되는데 또 더 하시고. 하시고. 네. 돌려야 돼. 돌리고. 이거 어서 넣으고. 모가니 똑바로. 비 눌리면 안돼. 방송이 나니까 체육 변경 다 하시고 이제 끝난 거네요. 환기 먼저 하시고 또 체육 변경 다 하시고. 네. 대변을 눌를때는 대변 버실때는 항상 환기를 시켜야 돼요. 네. 안그러면 아무래도 방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전에 선생님이 한번. 여기 오셔서. 담임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둘이 자꾸 울었어. 아. 환자로 오신 거예요? 환자로 오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돌봐 주셨겠네요. 굉장히 당동적이셨겠다. 알아보시는 거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도시락 갖다 날린 거 아세요? 저거 가길 알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이렇게. 환자분으로 오셔서. 또 다시 재활하시고. 또 나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악화되시는 분도 안타깝게 있겠지만. 그렇죠.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좀 슬프죠. 저번 거 같아. 후일의 저 모습 같은. 어쩌면 많이 슬플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뭐. 돌아가는 세월 속에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도 당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어쩔다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일을 하실 때. 간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거 같아요. 도와줘요. 간호사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부상부가 되니까. 힘이 덜지죠. 안 그러면 영 뭐. 정말 뭐. 너네끼리 해라 이러면 많이 힘드는데. 혹시 다른 데서도 간병인 일을 해보셨어요? 전혀요. 간병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때 안동에서. 불교대학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천 용문에 있거든요. 거기서 안동을 다니고.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두 달을 다니고. 이제 대구가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따가 여기 왔는데. 저보고 몸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실장님이. 아이고 일을 못 할 것 같다. 아니요. 시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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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힘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령이 생기고. 여기 계시면서.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우신 건 뭐예요? 우리 이사장님이. 한 번도. 우리. 사례금을. 놓친 적이 없어. 너무너무 잘. 그리고 또. 가정의 손에서 사실 사는 게. 우리 저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네. 제가 뭐 처음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백감사 병원에.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썼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모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백감사. 백감사 그때. 백가지 감사. 네. 백가지 감사. 쓸게. 백가지 써도 다 못쓰겠더라고요. 어쩌든지. 근데 처음에 그런 감사 일기를 써라. 책을 읽자.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많이. 귀찮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러고 시작은 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사장님이 원하시니까. 저도 쓰고. 또래 이제. 그래서 쓰고 나니까. 그게 정말 도움이 되고. 복지에서 이제. 다 백감사 이제. 저게 할 때. 발표할 때도 하고. 이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그죠. 그런 것도 하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아줌만데. 네. 아유. 이렇게 진짜 금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네.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50대.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하루하고. 하루 쉬고. 그럴 때. 여기 일 말고. 뭐. 농사일 같은 거는. 좀 있지요. 하지요. 그냥 엄둘 못내요. 아. 세월이 너무. 지금은 간병일만 하시고. 예전에는 막. 봉살도 하시고. 토잡을 하셨네요. 네. 고주도 했고. 근데 지금은. 거의 남편 혼자 할 만큼. 나도. 저는 이제 거의 별로 안 해요. 집에 가서. 이제 걱정하지요. 쉬어라. 그리고. 당신 몸이나 좀 아껴라. 그게 이제. 요즘 그냥. 계속 해주는 말이. 아버님이 아주 떠받들고 사시겠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 그렇지 않아요. 초원에서. 경상도. 그렇잖아요. 하하하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 gerekiyor. 하하하하 혁… 하하하하 하하하하 산책